테프전 한번 야무지게 한 판 해보죠 퓨리어스마인드 적축으로 바꾸고 처음 해보는거야 아 뭐야 윈도우키 눌렀어 아 침착 침착하자 윈도우키 게임플레이 어딨지 윈도우키 안 눌리게 하는걸 윈도우키 키감이 없어서 나도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적축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써보려고 이번에 무선 키보드 살 때 한번 써봤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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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가 이거 이상해서 저게 왜 체크가 안될 리가 없잖음 내가 스타트 프로게이머인데 적응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겠는데 해병더블 갈게요 괴롭히네 나름 햇더 오오 언덕에다 짓는 회이크를 해도 됐는데 최대한 안보여줍니다 바로 지게로봇 떨어뜨려 주고요 화면 지정 여기다 딱 걸어주고 적축이요? 적축이 소리가 제일 덜 나서 여러분들 마이크에 어 뭐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벙커는 안 받는 과감함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추가 뱅을 좀 늦게 지었어 왜 늦게 지었냐 시청자가 말 걸어서 게임만 한다고 쳤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청축일걸요 통통 튀고 제일 가벼울걸 근데 청축 치면은 진짜 제가 이거 키보드 따다다다 할 때마다 아니면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갈축을 쓰거나 아니면 청축에서 좀 소리 덜 나게 하는 걸 쓰는데 제가 저번 키보드 그 수제비 쏟기 전에 키보드는 갈축에다가 소리 덜 나게 하는 걸 끼고 썼어 그 키보드 청소하고 하면은 다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 까분다 또 어 왜 이렇게 토스들은 까부는 거 좋아하지 어어 타도 진짜 꼴불견이네 오우 괜찮아 저거 괜찮아 오우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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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를 분신을 풀 줄 몰랐는데 일부러 어그로 끈 거네 좋고 좋고 잘하네 잘하네 게임에 대한 재능이 좀 있어 없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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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아니니까 바로 가도 되고 뉴비 아닌데 그만 돼요 멀티는 없을 거란 말이지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사진 맞나? 동주 체시 30 몇 대 손 까불지 마라 불곰이 맞아주고 어어? 어어? 이게 막혀? 게임이 좀 문제가 있는 듯? 에이블 꼬바한다 까불지마 좀 까불지마 왜 까불지? 자 포스 진짜 너프 좀 봐봐 까불니까 잡히잖아 별게 없어요 까불면 잡혀요 아시겠죠? 까불지마 아우 전멸 컨트롤 잘하는 거 봐 그냥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 나셨어 가수 노트롤 가수 마크 봐봐 구멍 모방지원 영웅이 피한 방문을 고갈되겠습니다 포송준비 완료 마지막은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떻게 된거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내리시죠 이건 자 아, 좋은 일인가요? 아이고, 아, 뭐야, 쟤 쟤는 솔직히 내 책임인 것 같은데 쟤 까먹고 있었어 아, 첫판부터 오늘 빡세게 안 해 때려! 아니, 후후 dysm som, 0, 0 호수건물 완성 아, 당신은 이렇게 아! 어디갔어? 도망가 아 너무 갇혔는데? 잘 지내주세요 동선이 와인 손을 딱 돌렸어 이번엔 못 시작해 아아 나 돌린걸로 뭐 좀 했어야 됐는데 돌린걸로 못한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! 한 말 놔뒀잖아 오 반응 뭐야! 걷는뎁쇼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랑 경기를 하고 있었어 어 어 잠깐만 조합이 좀 쓰레기긴 한데 아 뭐야 거신 추가되는거 아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2업이었어 아 3,4업이었어야 됐는데 아 아 업을 안찍였구나 아 뭔가 아 미션 성공 아 아 뭔가 약하더라 아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아니 업이 안찍혀져있는건 좀 반칙이지 않나 그리고 있었으면 확실히 이제 자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갑니다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제외적 제외치 제외치 Heather 아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하 너무 그렇다 아 제대로 1. ...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아잏아 아까 12시 미는건데 하아아아아 진짜 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